자 그 다음 시험 볼게요 자 norms are everywhere 규범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 되는 거겠지 자 정의하면서 무엇이 일반적인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해석 사회적 삶에서의 우리의 이해를 안내하면서 이끌어 가면서 at every turn 모든 전환에서 는 좀 쉽게 얘기하면 매 순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end 는 지금 여기가 되겠죠 a & b 이것도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안내하다 세상을 이해하게끔 하면서 as a simple example 간단한 예제로서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자 규범이 있습니다 이 anglo society 그러니까 백인 서유럽 서유럽 건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이런데 자 투부 정산은 건너뛰어서 요거를 꾸며 주는 거야 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타인에게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자 이럴때 저 현재 완료에 할 때는 막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요기는 v3 이라고 하자 여기 1번 2번 그러니까 숫자는 신경쓰지 말고 자 done something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한 낯선 사람에게 타인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규범이 이 anglo 사회에는 있습니다 such as open a door for you 널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막 떨구었다 어 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 자 여기에는 자 or give you a direction 혹은 너에게 그 give you a direction 하면은 길을 알려 주는 것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이거를 갖다가 다 동사 원형으로 쓴 것 동사 원형으로 지금 쓰고 있죠 어 요거를 지금 다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help로 이게 투부 정사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그러니까 요게 동격적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there is no law that forced you to say thank you 근데 법은 없습니다 자 force는 오형식 동사가 되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강요하는 법은 없습니다 땡큐 안하면 뭐 잡혀가나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나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in this case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서 땡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 it is more 그것은 눈에 띄게 됩니다 어 저 사람은 왜 이럴 때 땡큐라고 안하지 사람들은 yeah people expect 사람들은 yeah 기대합니다 대절이라고 you will say it 네가 그걸 말할 거라 you become responsible 너는 책임지게 책임감 책임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자 failing to say 동명사 주어를 쓴 거죠 자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both a and b 그래서 그거를 말하지 fail to 뭐뭐하지 않다라고 예측해 주는데 실패하다 말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비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판을 받을만하다 deserve 라는 단어겠지 비판을 받을만합니다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자 여기도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자 그래서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회의 이러한 규범을 모르는 것은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학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중심적 문제입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자 그 thank you 예제를 계속해 보자면 자 이럴 때 투부정사는 조건용법으로 사용된 거고 뭐뭐 한다면 음 좀 드물게 나오는 투부정사 용법이에요 자 even though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여기는 v1이라 그러자 v2 라 그러게 자 다른 문화가 표현을 아마 가지고 있을지라도 even though 뭐뭐 할지라도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 가능해 보이는 번역 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데 many don't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것은 번역 가능하진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할지라도 there may be 이것도 존재고문이죠 비슷한 규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사용에 대한 for example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화에서는 문화가 다르면 규범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similar 가 아니라 different 가 되겠지 그래서 다른 문화도 번역 가능해 보이는 표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규범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should say thank you 너가 thank you 를 말해야 하는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ost is considerable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 비용이 상당할 때에만 자 여기는 구조가 여기서 이제 when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여기는 아주 분석을 해 보자 주어2 얘는 지금 주어3 동사3 그러면 대시 하나 생략되고 얘가 꾸며야 되겠지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고 v2 주격보호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그 비용이 상당할 때에만 감사하다 라고 너가 말해야 한다 는 것과 같은 search that은 search as 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that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은 the cost someone has cost is considerable 이 표현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비용이 상당하다 라는 얘기는 도움이 컸을 때만 이라는 뜻이야 클 때만 이렇게 하자 in such a case 그러한 경우에서는 it would sound ridiculous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죠 예상치 못하고 놀랍고 그리고 비판의 가치가 있고 아까 이거는 비판 받을만 하다라는 얘기지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너가 감사해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so minor 후치 수식 들어갈때는 영어는 언제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 그렇지 매우 작은 어 그래서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널 위해서 문을 열어둔 채 붙잡고 있는 것 어 과 같은 매우 작은 as 이번에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우두가 어우 좀 복잡하다 우두하고 워 보이죠 가정법 실제로는 가정법 미래인데 우리 가정법 미래는 잘 안 배우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겠다 그러지 규범 사회적 삶과 그리고 문화의 의사소통을 위한 규범 요건 했고 아까 4번 이었지 이거 D 여기까지